1루가 3루 쪽으로 갔잖아요. 만약에 1루 쪽으로 갔다면 들고 뛰어도 되는데 이쪽에서는 들고 뛸 수가 없어요. 완전히 뛰었습니다. 글러브 채로 뿌렸습니다만. 결국 1루에서 황재균 선수가 세입이 됐습니다. 한 번 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. 나 따지지 않자. 목이 듬뿍 안정돼요. 거의 지금 뚫고 지나갈 뻔했어요. 워낙 익숙치 않다 보니까 제구가 좀 되지 않습니다.